아침식사 roommate 딸기 파티 뼈 마이너스 도착 음료 마이너스 칼칼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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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은 배우 마이너스 가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가 유튜브에 출연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? 네 아침 왜냐면 그 뭐라 그러지? 일할 땐 찍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출퇴근할 때 찍거든요 근데 되게 또 하다 보니까 의무처럼 어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이거지 오늘 이걸로 할까요? 네 가요로 상큼하게 이따 뵈용 치즈 벨레기 아 위에 딱 그 치즈가 치즈가 아래에 있어요 내가 아래에다 녹으라고 이걸 아래에다 숨겨놓은 거 지금 아쉽다 아쉽다 1회 1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보통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구독자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 조회수 문제지 이거 먹는 거예요? 네 네 진짜 과자 그만 먹어야 돼 미안하지만 네 왜요 과자 너무 살이 많이 쐈어요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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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월 라이브 유명해야 합니다 enan 하이 하이 아 뱅뱅 먹방 뭐지? 저의 뱅뱅 매운 음식들도 드디어 불리지 않았어요 뱅뱅 나의 뱅뱅 너무 맛있겠다 나는 뱅뱅 뱅뱅 나의 뱅뱅 맛있어! 음! 맛있어! 음~! 벌썩 벌썩 자유 ㅎㅎ 빼부르다야 먹주 먹어서 그런거 아직도 먹음 아쉬웠던 그거는 드디어 뚜렷 후연 그거는 상에 도와 드릴게요 이거 뜰 때? 이것도 온거 나 이런거 잘 먹어 그냥 봐 나 모르니까 친구가 오빠리 하늘을 먹어봤는데 가로챈는 également 시청자님 이거 빵 먹을 거예요? 하나의 술이에요? 네 오케이 4개 그럼 연수즈가 해주는 동안 연수즈 받아먹을래요? 조금만 기다려요 진이야 근데 꼬박꼬박 어제 꼬박꼬박이랑 같이 먹었어 더 엄지춤 같아 우리 유튜버님이 진짜 찐이고 싶대 나한테 그 편집을 봤는데 시험 진짜 난리 좋았어 맞아요 안보겠지 이거는 제가 오늘 연유를 넣어서 그렇지 연유 안 넣었으면은 왜요 이거 봐 얼마나 노릇노릇 대박이죠? 이거 봐요 우와 몇분 돌았어요? 5분? 근데 쌤 원래 전자리인데도 그렇잖아요 여러개 돌리면 더 많이 돌려야 돼 알겠어요 오늘 매분 맞으시죠? 이게 뭐예요? 하고 했지 시리프가 하고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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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먹어봐 약간 꿀맛이 나 요리 짠 한번 맛있어 нул 맛있어 들이 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